안녕하세요. 네 아버지는 한결같이 착한 사람이었지. 그 마음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지금부터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었어요. 저도 대학을 나와 회사도 다녔지만 당시엔 결혼하면 다들 일을 그만두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신혼집 근처에 작은 주산 속셈학원을 차렸습니다. 배운 것도 아깝고 빨리 분가하기 위해 돈을 벌자 싶었어요.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방 두 개짜리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그래도 혼수는 새 걸로 없는 것 없이 채웠고 예단도 잘 해갔습니다. 신혼집엔 저희 둘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말못하는 시할머니,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시동생 한 명이 함께 살았죠. 큰 방은 다른 식구들이 쓰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부모님은 사위될 사람만 보고 이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환경은 노력하면 바뀐다고 부부가 마음 모아 잘 살면 돈도 모이고 잘 살게 된다고 늘 말씀하셨죠. 결혼식 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귀한 딸 보내줘서 고맙다고 마음 고생 같은 건 절대 안 시키겠다고 하셨죠. 사는 건 어려워도 사람 냄새 나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편도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로한 시할머니는 저를 예뻐하셨지만 제가 대식구 살림이 힘들었어요.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청소며 설거지 빨래도 벅찼어요. 저는 종종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사실 살림 실력으로 따지면 남편이 저보다 나았습니다. 어른들 눈피에 남편은 집안일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남편의 도움과 애정으로 살림을 하나하나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실 다 커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찾아온 어머니를 따라 집에 갔더니 있는 줄도 몰랐던 남동생이 남편을 반기더랍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연일 싸우셨고 툭하면 두 분이 번갈아 집을 나가셨대요. 사글세방에서 고3까지 살았는데 남편이 살림을 다하며 말 못하는 시할머니와 동생을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육원에 찾아와준 부모님이 고마웠다더군요. 그곳에서 툭하면 맞고 굶고 지내서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게 좋았대요. 군대 다녀와 대학 4년은 서울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고 과외를 하며 집에 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착한 남편이 저를 두 팔 걷고 도와주니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서툴게 살림을 하고 오후가 되면 학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결혼 1년도 안 되어 시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그 병수바를 제가 들게 되었어요. 오전 내내 식사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몸 돌려드리면서 간병하고 출근했어요. 몸은 고대도 마음은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니는 저를 예뻐하셨기에 정도 들었고 그때는 젊어서 할만하다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출근하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 할머니 용변 냄새가 가득할 정도였어요. 그럴 때면 시할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을 줄이고 시할머니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의 사정을 아시고는 반찬과 과일, 고기 같은 걸 넉넉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혼자임으로 일과 살림, 간병을 다 해내기는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외출을 하셨고 시아버지 역시 거의 집에 들어오시는 일이 없었어요. 이런 집안 분위기에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가진 줄도 몰랐던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하열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유산을 했다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시할머니가 계신 집에서는 몸조리를 할 수가 없어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고 친정엄마는 통곡하셨어요. 수키야, 정서방이랑 여기 들어와 살아라. 시댁 식구 들여다보는 건 여기 살면서도 할 수 있잖아. 둘이 분가할 때까지 여기 살아, 응? 이러다 아이도 못 갖게 생겼다. 정서방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러나 남편은 처가살이를 할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그 마음은 알았지만 그래도 속이상에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단번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해? 엄마 무한해하는 표정 못 봤어? 내 입장은 왜 생각 안 해? 지금 내가 여기서 처가살이 하면 너 고생시킨 거 인정하는 거밖에 더 돼? 분가할 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살다가 서로 좋게 매듭 짓고 나올 수 있잖아. 꼭 할머니 저 지경이실 때 도망치든 나와야 하니? 나 할머니 진심으로 모셨어. 병수발 1년 반 넘도록 혼자 다 하고. 다른 누구보다 더 피부치처럼. 자식 며느리 손자보다 정성껏 살폈어. 마음으로 했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었어. 근데 뭐? 도망치듯 나왔다고? 내가? 나 아이 잃었어. 가진 줄도 몰랐던 아이였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래?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남편은 제 앞 배부르 불꿀터군요. 숙희야,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처가살이는 못해. 여기서 몸조리 다 하고 천천히 돌아와. 기다릴게. 할머니 얼마나 사시겠니? 딱 1년만 더 지켜보자. 응? 약속 지킬게. 남편은 간곡하게 저를 설득했고 그날 밤 저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부모님은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밤이 깊도록 뒤척이다 거실로 나갔는데 아버지가 혼자 계시더군요. 잠이 안 오니? 그런 꼴 보여드려 죄송해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끊어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특히 결혼은 그렇다. 네.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니? 덜 힘든 쪽으로 결정해라.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제 등을 두드려주셨어요. 거실에 앉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어떨까? 그러나 새 삶을 시작하는 제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남편 잘못도 아닌 일에 이혼을 떠올리는 게 두렵고 싫었습니다. 저는 몸조리 후 다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가자 티나게 좋아하시더군요. 취직을 하셨다며 매일같이 꾸미고 출근을 하셨어요. 할머니 좋았어요. 드시고 싶은 거 여기 종이에 써주세요. 해드릴게요. 그러나 시할머니는 누운 채로 고개만 저으셨어요. 제 손을 잡고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그러나 주름진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어요. 할머니 이제 저 어디 안 가요. 울지 말아요. 그저 건강하게 일어낼 생각만 하세요. 네? 저는 남편이 약속한 1년을 생각하며 학원 일도 후배에게 넘겼어요. 식사, 욕청 관리, 살림에 집중하면서 시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대입을 앞둔 시동생의 도시락도 싸주고 한눈 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쯤 시아버지는 집에서 주무시는 날들도 많아졌고 시어머니의 구박도 줄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손을 잡고 낮잠을 주무시던 오후였어요. 마음에서 커다란 게 빠져나간 듯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많이 울며 시할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조문객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대학에 입학해 집을 떠난 후였죠. 없는 돈에 시동생 첫 대학 등록금, 시부모님 앞으로 작은 슈퍼 한 해를 내드리고 저희는 반지하방을 구해 나왔습니다. 이사를 한 후 저희 부부는 신혼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한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연애할 때처럼 다정했죠. 우린 잘해보자며 여행을 떠났고 그때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그렇게 보낸 게 마음에 걸려 이번에 생긴 아이는 반드시 지키고 싶었어요. 다시 시작한 학원 일도 그만두고 퇴교에만 전념했어요. 시간은 흘러 임신 7개월에 막 접어든 때였어요. 토요일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울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남편이 현관으로 나갔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나가봤습니다. 현관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분의 얼굴이 어머님과 너무 닮은 모습인 겁니다. 붕어빵도 그런 붕어빵이 없었어요. 놀란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누구셔? 친척분이셔? 아니, 보육원 친구인데 갑자기 찾아왔어. 뭐? 그때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꼭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시간 내줄 수 있니? 들어와서 이야기해. 여보, 괜찮을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결국 그 남자는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태야, 내가 집에 돌아간 날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지. 6월 13일. 그날 나도 집에 갔잖아. 그날 바뀌었다. 뭐? 너랑 나, 가야할 집이 바뀌었다고. 무슨 말이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너희 어머니랑 나, 너무 닮았지. 내가, 그분 아들이야. 친아들이, 나라고. 너 미쳤어? 술 마셨니? 보육원에 날 찾으러 온 엄마가 일부러 널 데리고 갔어. 나와 비슷하게 생긴, 네가 부잣집 아들인 걸 알고, 다 계획적으로.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너희 친 부모님이 다 아셨어. 다 바로잡고 싶어 하셔. 서울역에서 어린 널 놓친 뒤에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셨고, 보육원에서 널 찾은 거야. 근데, 내가 너인 척 그 집에 간 거고, 내가 네 거 다 누리고 살았어. 변호사가 됐고, 아내도 얻었어. 이제와 이런 말 소용없는 거 알지만, 미안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곁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매로 만났지만, 남편으로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죄값을 함께 받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제가 했어야 할 며느리 역할 대신 해주셨어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저는 충격에 남편의 팔을 잡고 말을 더듬었어요. 여,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당신 이해돼? 진정해, 진정해, 여보. 뱃속 아기를 생각해. 방에 들어가 있어. 이 아이자식아, 그렇다고 불쑥 집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 미안하게 됐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믿어? 얼마 전에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 슈퍼가 하나 생겼어.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 너무 닮은 걸 보고 어머니가 뒷조사를 하신 거야. 너와 내가 같은 보육원에 있었고 나이까지 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외국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까지 받게 됐어. 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널 찾으시게 된 거야.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방으로 들어갔고 잠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고 깨어난 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헬스크한 얼굴로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아기는? 남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또다시 아기를 잃고 만 것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 저를 덮쳤는지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배신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오랜 시간 부모님에게 휘둘리며 희생만 당한 남편도 불쌍하고 끌려간 제 인생 역시 헌망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도대체 누굴 위해 뭘 하며 살아온 걸까요? 생판 남에게 헌신한 지난 삶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부부의 삶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인연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최고 대학 교수님 댁 막내 아들이었어요. 위로 누나도 있고 형도 있었죠. 자애로운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늘 춥게 살았던 남편의 삶에 든든한 지붕이 생겨 저도 기뻤어요. 저 역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예쁜 막내 며느리가 되었죠. 새아가 우리 영태의 식성을 내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하나씩 알려주렴. 고기보다 해물을 좋아하고 김치는 배추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신김치는 잘 안 먹고요. 아이고 나랑 입맛이 똑같구나. 낙지 문어 같은 것도 좋아하지? 그럼요. 새아가 너는 주방에 들어올 필요 없다. 가만히 앉아있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러긴 편히 앉아서 맛있게 먹어주면 돼. 진짜 시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은 저를 너무나 귀하게 대접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반지하에서 부자 동네에 고급 빌라로 이사도 했고 좋은 차도 생겼어요. 친정 부모님의 얼굴도 활짝 폈어요.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남편을 속이고 고생만 시킨 전시부모, 그 사기꾼들은 변호사 아들 덕분에 발 뻗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저 다 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가끔 전해드는 소식조차 듣기가 싫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의 상처는 컸습니다. 사실 남편은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뱃속 아기가 잘못되면서 그 시기를 그냥 보내고 말았어요. 우리 부부의 마음속 응어리 때문인지 사는 건 풍족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난 절대 포기 안 해. 너 닮은 딸, 나 닮은 아들 꼭 볼 거야. 숙희야, 나 박사 논문 끝나면 우리 여행 다니자. 방방곡곡 다니면서 좋다는 음식 다 챙겨 먹고 맑은 공기 실컷 마시면 분명 아이 생길 거야. 정말 그럴까? 지금까지 우리 너무 힘들었다고 하늘이 일부러 시간 준 거야. 우리 어른 무시고 사느라 신혼다운 신혼도 없었잖아. 그치만 나이도 많이 먹었고. 숙희야, 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것 없어. 내가 공부하느라 늙었으면 모를까. 남편은 은행을 관두고 대학원에 들어가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막내 아들에게 시부모님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고요. 시간이 흘러 남편은 박사 논문까지 다 끝냈고 우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실컷 놀고 오자는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을 가볍게 먹었어요. 제주도에 가서는 온갖 싱싱한 해산물을 다 찾아 먹었고 돌하루방의 코를 실컷 만졌습니다. 박릉에 가서는 자식 바위라는 곳을 찾아가 부부가 함께 기도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행을 떠난 경북 울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숲속 산장의 주인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 갖게 해주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름달이 뜬 날 밤 그 골짜기에 물로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아이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주머니의 말대로 그 골짜기로 가 보름달을 머리 위에 두고 계곡물에서 미역을 감았어요. 그리고 서울 집으로 올라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태몽을 꾸었습니다. 번쩍거리는 황금색 가락지 꿈이었어요. 어른들 말로는 딸 꿈이라고 하더군요. 예쁜 딸 만날 생각에 저는 가슴이 뛰었고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저는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퉁이 쪽에는 앉지도 않고 나쁜 소식이 나올까봐 뉴스도 안 보고 집에 들어온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내보냈어요. 그 사이 남편은 교수로 임명되어 바라던 대학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마지막 달쯤 되어 집에 소포 꾸러미가 하나 도착했어요. 뭔가 싶어 보는데 이름이 낯이 익었습니다. 생판 남인 줄도 모르고 매일 도시락을 두 개씩 싸주고 교복을 다려주며 열심히 뒤파라지했던 남편의 가짜 동생, 저의 가짜 시동생이었습니다. 소포는 묵직했고 열어보니 편지도 있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해 지난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어날 아이를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착하고 예쁠 거라면서 내복과 신발 같은 것들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반성할 줄 모르는 부모님이 싫어 거의 의절했다면서 언젠가 꼭 한번 만나달라는 얘기가 써있었어요. 저는 시동생이 보내온 큰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에 웬만한 전세집 하나 구할 수 있는 액수였어요. 이 돈 당장 돌려줘요. 시동생, 아니 그 사람한테 당장 보내요. 일단 도 봐. 이런 큰돈이 어디서 났나 모르겠네. 갖고 있기 불편한데. 보낸 이유가 있겠지. 그냥 도. 나중에 한번 만나볼게.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는 큰딸을 출산했어요. 결혼 9년만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딸을 맞이했어요. 자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예뻤고 방구 냄새까지 향기로웠어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돌잔치를 치른 며칠 뒤 전 시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외출했던 남편이 데리고 왔더군요. 전 시동생은 저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울지 말아요. 아기는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데 다 큰 총각이 왜 그렇게 울어. 그러게요. 자꾸 눈물이 나네요. 장승같이 서 있지만 말고 앉아요. 지붕 안 무너져.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영수님. 시동생은 제 앞에 엎어져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님.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식도 아닌 형과 형수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요.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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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미안해요. 형수, 첫 아이 잃고 친정 가 있을 때 그때 우리 할머니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헤어지고 집 처분하려고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형이랑 형수, 그만 내보내라는 얘기, 보여요? 말도 못하고 글도 서툴지만 어떻게든 며느리 설득하려고 할머니가 애쓴 거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봐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이 모셨던 시할머니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한자 한자 글자를 알려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몸도 성취하는 상황에서 며느리, 즉 저의 가짜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셨던 겁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냐고, 게다가 손주 며느리로 들어온 저는 무슨 고생이냐고, 며느리와 아들을 혼내는 내용이었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들, 그런 내용이 삐뚤빼뚤 서툰 글씨체로 써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누워 계시면서도 한 손으로 종이의 글자를 서툴게나마 쓰셨던 분입니다. 물이니 밥이니 하는 것들도 말을 하실 수 없으니 그렇게 하신 거였죠. 그때쯤 어떤 이유로 남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아신 것 같았습니다. 다 아시고도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함,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시할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저는 눈물 때문에 낡은 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몸조리를 하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할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워 간병하는 저만 바라보다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지만 말 못하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은 지금까지도 제 기억과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전 시동생이 보낸 큰돈은 시할머니가 제게 남긴 전 재산이었어요. 전 시동생이 돌아가고 저는 그 돈을 보자기에 구이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쓰지 않고 간직할 작정으로요. 가짜 시부모는 친아들을 만난 뒤 어쩐 일인지 사이는 더 나빠져 아예 갈라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양쪽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혀 변호사 아들도 나중에는 연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소식도 잘 모르고 산다는 게 전 시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마주보며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 울어도 서로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안녕하십시오.